오후 4시, 30대 여성 두 명이 센터를 찾아왔다. 이들은 분당에서 의정부까지 잃어버린 개를 찾아 4시간 거리를 달려왔다. 찾고 있는 것은 3년 전 잃어버린 진돗개, 레미. 래미와 비슷한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 개는 뒷다리의 수술 자국도 수인을 기억하는 듯한 표정도 없다.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 여기때 교통사고 난거라. 아니야,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못하고. 근데 얘는 지금 발톱도 다 손질이 돼 있고요. 결국 여기서도 잃어버린 레미를 찾을 수 없었다. 아닌가봐요. 네, 아니네요. 그럼 얘네들 어떡하냐. 다시 아파요. 지금 잃어버렸는데 2년 7개월 됐는데 왔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걔가 전화를 할 줄 알아. 횡단보도를 받는 줄 알아. 이들에게 레미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소년간 정을 주며 키웠던 레미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눈동이를 봐도 가슴이 아프고. 눈도 너무 크고. 얘가 너무 예쁘게 나오느라고. 이렇게 두 살은 됐겠다. 결국 이들은 레미를 찾지 못한 채 가족을 잃은 또 다른 레미 앞에서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 해 버려지는 동물의 수는 3만 5천여 마리, 하루 평균 100마리의 동물이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무책임하게 버린 동물들이 시내와 거리를 떠돌게 되면서 그 피해가 또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름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만 이렇게 커서 새끼가 버텨버텨. 40평 검평을 다 뛰어요. 몇 마리에요? 모르죠. 천장에서 뛰니까.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자 하다 먹고. 얼마 전 집안 보수공사를 할 때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과 천장 사이에 들어가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 집주인들의 얘기다. 천장 하판 밑으로는 고양이가 겨우 드나들만한 틈이 있었다. 지금 안에 저희가 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덫을 놓아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천장을 구멍을 뚫려고 하판을 뚫려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덫을 설치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어미는 덫을 설치해서 어미를 잡아버리면 새끼가 아닌데 죽잖아요. 어미는 지금 여기 나갔다 들어갔다 해요. 먹을 걸 먹고 가서 젖을 먹이고 나와요. 그러니까 젖을 먹여야 하니까 어미를 저희가 잡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새끼가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죽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기대한 게 아무 소용이 없나. 오늘이면 해결되는 줄 알고. 동물 옆에서는 고양이를 어떻게 싹 그냥 임시로. 결국 고양이는 일단 놔두고 가기로 했다. 이 두 식구가 살거든. 이 그 집에. 그러는데 너무 호강을 하니까 고양이가 같이 살자고 저러네.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무조건 동물들을 데려갈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돌아서는 마음도 무겁긴 마찬가지다. 불러오기만 하면 나쁘게 자리만 뿌려줘도 사는데. 응? 꼭 사는다. 저기 하면은 전화를 한번 다시 한번 주셔보세요. 그때는 또 다른 뭐 공급이.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죄송스럽죠. 저렇게 기대하고 계셨다는데. 저희 할 수 있는 게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고양이 문제는 최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명호 씨는 고양이 대책의 일환으로 과천시가 고용한 고양이 포획 전문가. 뭐 사람들 보면 고양이가 고양이 앞에 생선이 생선 좋아할 것 같죠? 안그래요. 생선이. 치킨이 제일 좋아해요. 치킨. 그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고양이 덕과 모기로 매일 밤 고양이 포획에 나서고 있다. 여기 안에 보실래요? 저기 미끼만 건져다 하면 턱이 탁탁 차게 되겠다고요. 봄 가을에 주로 임신을 하고. 그런 시기가 되면은 주택가에서 서로 자기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서로 소리내면서 막 우리를 몰려다니기도 하고. 뭐 주택가에서 그런 소음을 많이 내니까 뭐 주민들이 그 소리를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은 밤 1시에서 4시 사이다. 바로 이 시간이 김명호 씨의 근무 시간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양이 숫자는 약 100만 마리. 과천시의 고양이만 3만 5천마리가 넘는다. 이 뒤가 바로 가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봤는데 민간은 많이 내려옵니다. 가낭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고양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돌며 밤마다 동네에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다니는 것이다. 원래 고양이가 차와 담배약 사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 밑으로 이동을 하고. 차와 담배약 사이에 놓으면 거기 잡히죠. 임신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김명호 씨는 고양이가 다니는 길 근처에 덫을 갖다 놓은 후 길바닥에 뭔가를 뿌린 것이다. 잠시 후 고양이가 뿌린 것을 먹기 시작했다. 밑밥입니다. 거기에 밑밥이 있음으로써 고양이를 바로 그 자리에서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유인하는 거죠. 덫가지의 유인 작전은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덫 앞에 오자 고양이는 상당한 조심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요. 보호 본능에 그럴 경우는 좀 신중해지는데 고양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고양이는 모기만 빼먹고 달아나버렸다. 다른 동네로 이동해 보기로 했다. 10년 경력 베테랑의 예감대로 고양이가 등장했다. 다시 덫을 갖다 놓고 고양이 포획작전에 들어갔다. 고양이가 덫 앞에 나타났다. 망설이기를 잠시 고양이가 완전히 덫 안으로 사라졌다. 고양이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다. 잡은 고양이를 그 자리에서 방사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고양이를 잡은 자리에서 방사하는 것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고양이 습성 때문에 바른 영역에 풀어주게 되면 고양이는 도태되 죽기 쉽다. 다른 덫에도 고양이가 잡혔다. 이런 현상은 고양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과천시는 고양이들에게 불임 수술을 시키고 있다. 불임 수술 후에 방사는 고양이를 죽이지 않고도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고양이를 잡아서 죽일 것 같으면 다른 인근 시군이라든지 인접시에서 고양이가 유입이 돼서 개체수가 2배 내지는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개체수 현상도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중성화 사업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날 잡힌 고양이는 모두 10마리. 이 고양이들은 과천시 한 건물 지하로 운반된다. 이곳은 동물병원 건물의 지하 이곳에서 고양이들은 다른 상자로 옮겨줘 밤을 보내게 된다. 아침이 되자 동물병원 간호사가 내려와 고양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우 커서 통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간호사가 고양이에게 불임 수술을 위한 마취 주사를 놨다.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불임 수술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임 수술은 현 상황에서 고양이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게 419번째로 수술하는 고양이. 그러니까 수술한 고양이가 귀에 달려있어. 오늘은 그동안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던 야생 동물들을 방사하러 나왔다. 경환씨와 박미씨 자매가 방살 위에 선택한 장소는 서울의 중랑천. 뚜껑을 열자 기러기가 망설임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3마리도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다. 가서 잘 살아라. 보호센터에서 치유가 끝난 야생 동물들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 자연으로 돌아간다. 사람 없는 데서 풀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통으로 못 떠나세요. 맞아요. 기러기들은 이곳 중랑천 근처에 물과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은 개와 고양이 같은 도시의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긴 아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문명에 상처받고 있는 야생 동물들도 많다. 사람에 의해 상처 입은 동물들은 상처가 치유되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해 버려진 동물들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 이런 동물들이 살아갈 방법은 다른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다. 오늘 센터에는 입양을 위해 한 모녀가 찾아왔다. 한 모녀가 찾아왔다. 15년 동안 키우시다가 강아지가 얼마 전에 죽었대요. 강아지를 한번 살까 했는데 TV보니까 차라리 사느니 버려진 애들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한 해에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동물들은 4만여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주인을 찾는 경우는 5%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두 모녀는 이렇게 버려지는 개들 중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로 한 것이다 요크셔 테리어와 푸들 두 마리가 새 식구의 후보로 올랐다 푸들은 생후 6개월, 요크셔 테리어는 2살 정도 된 강아지 보통은 어린 강아지들이 입양이 잘 되는 편이다 우리 엄마 새끼는 금방 누가 데려가지 않겠어 엄마? 아이 두 개들이 더 편한 일이 안 찾을 거 아니야 애는 안 찾겠지 그만 못 키울 것 같다 아니면 애가 너무 졸라돼서 조금 그런데 입양 계약서를 준비하는 남희 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혹시라도 다시 버려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유실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넘어온 지 30일이 지난 동물은 다른 주인에게 입양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입양되는 개는 이곳에 들어오는 개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동물보호센터에 한 달에 1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들어온다 이들을 언제까지 보호하기엔 장소, 경비, 인력 모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동물보호센터에는 한 달에 1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들어온다 입양되거나 찾아가지 않는 동물들은 한 달이 지나면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이곳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나 여기서 큰일이 돼서 나갔다 동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되게 안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아니에요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일하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못 나가잖아요 여기서 한 번 일하게 되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은데 박미씨 자매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센터에 개들을 입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입양한 개들이 벌써 11마리가 됐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도 동물들 뒤치다꼬리는 끝날 일이 없다 하루에도요 70번을 닦아요 100번을 닦을 것 같아요 침대에도 하도 오줌을 많이 써가지고 침대에 드러내고 책상에 드러내고 벽에 다 계란판 붙인 흔적이거든요 소음 때문에 벽에는 온통 방음장치를 붙였다 네 알바리들은 입양이 많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매는 알고 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보호센터엔 버려진 동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 집 강아지는 어차피 저희 품에 왔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른 강아지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잘 나와야 되는데 아침 8시 센터문을 열자마자 부부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들은 며칠 전 센터로 보냈던 고양이를 다시 찾으러 왔다 들어오실래요? 네 부부가 찾고 있는 고양이는 호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새끼 고양이 어디서 이렇게 모여있는데 아기들 이러봐요 도랑아 다른 색이라면서 벌물인데 저거 아냐? 저거 아냐? 저거 아냐? 여기 나왔네 그래, 구보야 여기 상가도 아이고 아유 세상에 기다리만 더 데려 보세요 아뇨 우리 고양이만 데려줘 갈래 맞아 맞아 며칠 만에 만난 고양이는 조금 더 컸고 조금 더 야유여 있었다 뿌지지지해 하네 그냥 아유 어미한테 데려가라고 이렇게 싸줬더니 안 데려가서 밤늦게 12시에 내려가서 도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우유를 못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사귀를 먹여서 키웠거든 여길 보냈더니 또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갔다가 이쁘게 키우려고 데리러 왔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여기는 있는데 어린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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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얼마나 추웠어? 그러게 아이고 가자 새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사라질지도 모를 생명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다 먹잖아 이봐 똥 봐 아이고 잘 있었어 호랑이 아저씨 안녕해 저 쳐다봐 하지만 이제 고양이는 다시 찾아와준 부부 덕분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지구의 대부분을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동물들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동물들은 희귀 동물 혹은 애완동물의 이름으로만 우리 곁에 남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 다른 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이 시각 세계에 대한 관심과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동물들을 사용하자면